자 정말 기대하던 디첸보우샤프트 테스트하러 왔습니다. 저도 아직 안쳐봤어요 일단은 제가 원래 딜러로 입고 항상 치는 하우스오포지드 여기 62X 입니다 요거야 맨날 치니까 익숙하지만 그래도 몇개 쳐보고 느낌을 비교해 봐야죠 그리고 헤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x2 hot ld 6.5도 인데 디첸보우샤프트가 요새 디첸보가 낮은 로프트 5도 짜리 쓰더라구요 그래서 샤프트가 낮은 로프트를 좀 잘 띄워주는 샤프트가 좋거든요 그래서 6.5도 인데 5.5도로 맞췄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정도 판도가 나와요 낮지만 강한 런이 엄청 많이 생기는 굉장히 안죽고 필드에서 많이 가기 좋죠 하우스오포지드는 정말 그냥 장타 선수들 그 장타 선수들의 본연의 힘을 다 이렇게 받아주기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샤프트가 더 판도를 더 띄워주거나 뭐 그런게 아닌 정말 순수한 장타 샤프트에요 순전히 본인의 기술로 그냥 스윙을 모든 스윙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 장타 선수들의 스피드를 다 받아줄 수 있는 좋죠 되게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세게 쳐 볼까요 약간 밀렸다 몸도 안풀고 바로 치고 있어 가지고 요정도가 필드에서는 정말 좋은 탄도에요 자 이제 바꿔보자 완전 기대합니다 디첸보 디첸보가 얼마나 샤프트를 잘 만들었나 자 디첸보 샤프트 길이 똑같아요 48인치 근데 이게 cpm이 좀 더 강하더라구요 저는 cpm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어 마이너스 1도로 맞춰 볼게요 5.5도로 해외리뷰 보면은 샤프트가 의외로 엄청 부드럽다고 하더라구요 디첸보는 그 덩치가 샤프트를 엄청 강하게 만들줄 알았는데 생각해로 엄청 부드럽다라고 연습기구 중에 낭창낭창되는 오렌지 휩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만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럽다니까 저도 좀 의아했는데 한번 쳐 볼게요 이거 LA 샤프트입니다 디첸보가 쓰는 샤프트에요 방금 푹 쳤는데도 이게 진동을 뭔가 잡아주는 부드러움이 있네요 하우스포지는 정말 그냥 본연의 장타 샤프트라서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뭔가 그냥 샤프트가 원래 그냥 멀리 날리기 위해 생겼으면 요거는 이제 디첸보가 뭐 어떤 특정한 뭐 그냥 일반 탄소 샤프트에 어떤 특정한 소재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아마 이런 강하지만 오 진짜 부드럽네 강하지만 부드러운 물로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오 방금은 엄청 힐에 맞았거든요 근데도 하우스포지 보다는 확실히 부드럽네요 오 부드러운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다 강한데 부드러운거 좋아해요 CPM은 저 하우스포지보다 이게 저 하우스포지 2X가 267 정도 나오고 여기 279 나오거든요 279면은 거의 보통 3X 정도의 강도인데 2X인데 그 정도 강도가 나오니까 엄청 딱딱할 듯 한데 또 굉장히 부드럽네요 2X죠 하우스포지 2X보다 더 부드럽네요 신기하네 오 좋네 탄도도 탄도는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냥 부드러움과 그 다음에 뒷첨버가 어떤 기술을 넣은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냥 최신 소재 뭐 그런 것들을 집어넣은 샤픈 등 같습니다 오 확실히 부드럽네 지금 5.5도에요 5.5도 그리고 오 좋다 오 이야 좋네 지금은 힐에 맞았는데도 진동을 좀 더 잡아주네요 그 뭔가 들어간 소재가 진동을 좀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끝에 맞았네 자 5자마자 쳐가지고 신경쓰고 쳐볼까요 아이고 힘들어 신경쓰고 담장 한번 넘겨볼까 확실히 이게 5.5도로 하면은 지금같이 낮게 가는 탄도인데 런이 일반 9도 10도 비해서 한 한 20m 이상 더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엄청 굴러가 있는 그런 탄도 이런 탄도 필드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안죽고 특히 페이드를 이렇게 치면 이런식으로 페이드를 딱 치면은 페어에 노리기도 좋고 이런식으로 딱 페이드 치면은 정말 좋거든요 오우 샤프트 좋네요 오 딱 딱 맞는 타감 자체가 요거는 제 딸래미껀데 하우스오포지드 요거는 그냥 50g 레귤러라서 일반 샤프트 스펙인데 그냥 딱 하우스포지드 타감이 뭔가 장타샤프트다 요런 타감이 느껴지면은 이거는 좀 아 장타샤프트 뒤체볼까 부드러운걸 좋아하나 뭔가 이런 부드러움이 진동이나 이런걸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약간 단조화연 같은 느낌 드는데 오 좋네요 마지막으로 세게 한번 방향무시하고 세게 한번 쳐볼게요 오 페이드치기 진짜 좋네 오 좋네요 이게 재고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또 요즘 유명한 이제 제 샤프트 하우스오포지드도 같이 쓰고 있는 한베기한테 요거 보낼건데 요거 보낼건데 하나 다시 저도 제껄로 하나 다시 사야겠습니다 재고가 없어서 재고를 구하는게 너무 어려워요 오 좋다 서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facing 장 요레